여인 애타는 사랑의 주인공 박금숙님을 모셔볼겁니다.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봐주면 안되나요 그대 향한 내 사랑 내 사랑이 이렇게 울린지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만 본다 같이 흔들리는 한때라도 말도 있어요 무시한 무시한 바람 불가능한 한때라도 말도 버려 미쳐버려요 태양처럼 울탄한 사랑 우리서만 들어가요 어메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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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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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